오늘 분명히 캠핑을 가려고 했던 건 사실이다. 근데 내가 스키장을 가게 될 줄은 진짜 몰랐다.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스키장 폐장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과 웹캠을 본 게 다다. 그냥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눈을 한번 보고 싶었다. 스키장이 결합된 캠핑을 가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무모하게 출발했다. 과연 혼자 스키장을 가도 되는 걸까? 스키장 사이에서 스키장에 일어났다. 스키장 마치 수소가 되었다. 스키장 마치 수소가 되었다. 스키장 사이 저장하자 lire다. 스키장 데스 squealer hun이орон하였다. 스키장 마치 수소가 되었다. 스키장은 배달에 가서 도착했다. 갑자기 평창 호텔 제가 지금 어쩌다보니 호텔 호캉스를 하게 됐는데 이제 오는 시간이 좀 한 그래도 뭐 휴게소 들르고 하니까 3시간 반 넘게 걸려서 음 주간은 좀 타기가 어렵게 됐고 어두워도 일단 야간 좀 보드를 빨리 즐기고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호텔 체크인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 잠시가 무척 좋습니다 있다가 쉬고 내일은 혹시 시간이 되면 케이블카를 타보고 바로 캠핑장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쩌다보니 이렇게 강원도 여행이 빡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결국은 스키장 왔고 하.. 지금 사실 거의 10년만에 타는거라 아 껴뿌러질까봐 아예 못할 것 같아가지고 막 신발 매는 법도 모르겠는거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긴장한 채로 사실 한번 타고 왔는데 초보자 코스에서 되게 이상하게 타긴 하지만 하여간 그래도 한번밖에 안 넘어지고 내려왔습니다 이거 노익장인데 거의 그래서 한번 고프로로 타는걸 찍고싶은데 될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또 올라가는데 또 무서워 잘 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타니까 좀 옛날 생각이 나긴 한데 10년만에 타는거라 잘 타보겠습니다 이제 가는길 바라구요 신고하자 이렇게 하는거는 나랑 같이 찍을건데 지금 저희는 여기가 괜찮죠? 근데 여기가 괜찮고 그래서 저희가 눈을 가르쳐주지 못하는거지 지금 이거 진짜 너무 많아서 지금 저희가 가진 안된거지 지금 이곳을 가르쳐주셔서 이제 배가 안 돼요 지금 이곳에 보면 여기가 괜찮다고요 근데 너무 억지 못하는거죠 그냥 이곳은 마이크가 안쪽으로 지금 이곳에 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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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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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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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의 나무. 굽혀야 돼서 겸손인데, 별로 안 굽혀도 되는 키라서 슬프네요. 평창, 평화봉, 미끄러워. 좀 조심해. 미끄럽다. 평화봉, 정정. 바로 가보겠습니다. 와, 예쁘다. 아, 근데 미끄러워. 진짜 예뻐요. 계획이 없던 일정이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아침 겨울 산책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발 1400m에서. 1,458m. 1,458m. 발밑이 떴다. 1,458m. 1,458m. 2,458m. 아 뜨거워 아... 여기 싶어. 뒤돌아 앉아있어야 돼. 물이 좀... 무제도 꺾고 있었는데? 와, 설경에 커피 먹는 맛. 최고입니다. 하늘 좀 보세요. 와, 오늘 하늘 예술이다. 와, 하나도 안 추워. 날씨가 하나도 안 추워서 진짜 좋아요. 어, 누가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들 사이로 대크기 잘 만들어져 있어서 산책하기 되게 좋네요. 하... 암치료제에 쓰이는 나무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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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무는 팔자를 갖고 있는데 팔이 무한대를 상징하고 7일이 지난 후에 새로운 시작이 8일 때라고 왕의 기운이래요. 팔자를 한번 볼까요? 이 나무는 팔자 팔자가 있습니다. 팔자가 있습니다. 파랑의 산 왕이 나는 왕이 나는 산이 됩니다. 되게 복과 관련된 멘트가 많습니다. 정말 대박이다. 하면 좋겠네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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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걷고 있고 소원도 되게 많이 빌었습니다. 이렇게 나무 보면서 눈 보면서 산 보면서 무념무상이 되네요. 하... 또 나중에는 저런 분들처럼 멋있게 타고 싶네요. 이제 저도 뭐 이제는 뭘 좀 배우기가 하... 늦은 것 같기는 하지만 하... 하... 그래도 좀 멋지게 높은 산을 좀 즐길 수 있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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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행복해요. ㅋㅋㅋㅋ 보통 산을 좋아하나 봐요. 몰랐는데 산에 오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Elvis Gold 이제 에서 신남을 돌고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는 밥 먹으러 갔다가 캠핑장으로 가겠습니다. 식초를 볶고 겨자를 쭉 뿌려줍니다. 식초를 볶고 겨자를 쭉 뿌려줍니다. 식초를 볶아줍니다. 식초를 볶아줍니다. 식초를 볶아줍니다. 식초를 볶아줍니다.